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한 표결은 언제 있게 되고 또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게 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일정에 맞춰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밝혔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지난 9일 대북송금 사건 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검찰이 아마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도록 할 것 같다. 그러니까 18일 전에 구속영장을 치고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나면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국회 일정이 21일, 25일 이렇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표결에서 통과되고 나면 이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도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면 그 다음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서 바로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들이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 이렇게 시간을 두는 셈입니다. 지금 뭐 국회 일정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에 국회 일정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다음 달도 이게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다음 달은 한 달 내도록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면 국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정부기관이 모두 연관이 됩니다. 자치단체에 비롯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일정을 짜서 전국을 다니게 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11월 넘어가게 되면 예산심의를 본격하게 됩니다. 국회 일정은 물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협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국회 본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협의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검찰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주된 논리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의 방어권이 방해받고 있다. 침해받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 대북손금 이 수사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조서에 기명 날인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명 날인을 하지 않게 되면 뭐 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모두 무효가 됩니다. 증거 채택이 되질 못합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받질 못합니다.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지금 이재명은 계속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고 자신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또 지연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재명 측은 하고 있는 셈이고 검찰은 이재명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사법 방해다 이것도. 정말 대표적으로 법구라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검찰의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가는 이 일정을 회방놓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밀어놓고 보자. 단식에 들어간 태도도 그렇고 지금 대북손금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기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연기를 하자라는 것인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지금 이재명은 부결시켜서 또 연기를 해보자는 것이고 검찰 쪽에서는 지난 2월에도 한 번 부결이 된 만큼 이번은 가결을 시켜야 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겨냥해서 이제 서로 방어권이냐 수사 방해냐 즉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일단 내일 다시 이재명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내일은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내일 소환이 되면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래서 18일 본회의에는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21일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국회 일정상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 이번 달 국회 일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달로 가게 되면 또 숨가쁘게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1년 동안 그래도 일을 좀 제대로 하는 건 정기국회 하나입니다. 이 정기국회 하나를 앞두고 이재명이 단식에 들어간 것은 이 자체가 사법 방해인 겁니다. 수사 방해인 겁니다. 단식을 하고 있더라도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중단해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다. 이 당대표가 야당대표가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이렇게 법구라지처럼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러는 경우는 헌정사에도 없었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이번에 이 이재명 사태를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난 변호사 숫자 이렇게 변호사가 늘어나게 되면 사법 방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다. 이걸 막아야 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법구라지가 어떻게 사법 절차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언론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나라를 얼마나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가짜 언론에 대한 법정비도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갔어요. 이재명이 이렇게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제 곧바로 바로 이재명 조사를 하지 않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렇게 참고 참으면서 이재명을 계속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보여주기 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실질심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재명이 8시간 조사를 받고도 기명 날인을 하지 않는 이런 사실은 거의 횡포입니다. 그의 특권을 휘두르는 자기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검찰 조사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묻는 말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이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억지를 부리면서 김영 날인도 해주지 않고 지금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감염됩니다. 지금 검찰이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가 부당하다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이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들고 난 다음에 사실은 민주당 쪽이 굉장히 유리한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일단 검찰 수사부터 부정을 합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으러는 안 가려고 이렇게 발부둥을 칩니다. 그 다음 재판을 받고 나면 김명수 사법부가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검찰을 공격하다가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재판 결과도 부정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마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할 겁니다. 또 응하지 않으면 이거 또 수사방에 기록이 증거가 하나 더 나오는 셈입니다. 이재명이 한 번 더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되고 만약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의 예측대로 18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21일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1일 아니면 25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고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 지금 이걸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추석 연휴 다음에 열리게 되면 지금 자신이 충분히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검찰이 지금 부당한 수사를 했다. 이런 걸 지금 강조하게 될 겁니다. 검찰로서는 충분하게 방어권을 보장해 줬고 수도 없이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고 검찰 조사에 와서도 이렇게 거의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한 겁니다.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상 묵비권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한 번 더 부르려고 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그동안 이재명이 사법 방해를 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난 9일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내일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재명은 이거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거 버티면 이재명이 훨씬 불리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자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재명 자신이 포기하는 겁니다. 국회도 뭐 별 일정이 없습니다. 이재명 자신의 말대로 이제 대정부 질문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하니까 시간 끌어보자는 건데 시간을 끈다고 무슨 이재명의 비리가 어디 갑니까? 검찰이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버티라제 사법 방해를 보고도 검찰이 이걸 구속을 시도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검찰이 스스로 검찰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공권력 행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구속을 포기하지도 않을 건데 이재명으로서는 뭐 급하니까 단식을 하고 무조건 밀어놓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다음 달에 국정감사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그러니까 박광훈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주면 본회의 열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을 좀 해서 본회의 열 수 있고요. 두 번 열어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충분한 방어권도 줬고 대북송금, 백현동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도 이제 정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걸 아마 재판부에 충분히 호소를 하고 설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이 법꾸라지 같은 이 행태를 지금 전 국민이 지난 1년 넘게 지금 지켜봤습니다. 생생하게 생중계로 지켜본 셈입니다. 이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거기에 야당 대표라고 하는 정치적 특권까지 누리면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 비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구속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명반명들도 오래전부터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변수가 발생한 것이 이재명의 단식인 셈입니다. 이재명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사법 방해의 한 형태입니다. 단식이라는 걸 선택한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단식하면 검찰이 그대로 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걸 노렸던 겁니다. 이재명의 단식도 제가 사법 방해다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